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은 뭘 받고 싶나요?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저는 성진의 사랑 크리스마스 때 시간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멤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무티를 한 번 받을 거예요 아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백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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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몬 아니 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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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2 3 2 3 2 3 3 4 3 3 4 5 5 보는 거 아 박수 래퍼 아 하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도 게임을 안해서 게임을 안해서 저희가 힘든데 아니면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대 그렇지 기억이 다 있는데 핸드폰에 연결해서 게임을 솔직히 난 안 나오 이거 누가 한 명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